사무엘상 27장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함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올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술과 이집트로 가는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옷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열아무엘이나 갠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